날먹 개꿀 아니 양초 아니 양초를 왜 먹어 양읍 날먹이다 날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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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상점팩 진짜 1분 30초만에 여기까지 왔다 1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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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2분 30초 1분 30초 심할 거에요 어휴 걔 노답 사면증 살려줘 안되 고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편향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상점팩 진짜 아니 뭐 물음표에서 상점만 쳐다봐 안사 꺼져 곰이 방어로 갈까요 띠용 띠용 서지 편향 소극 모음각이었구만 이제 나냐 멀쟈 지피 다른퇴 맞고 잡겠구만 넘어패 서지 서지 편향각이었는데 배터리 그냥 클리어 받아자 물음표만 졸라 밟자 그냥 제발 살려봐 주십시오 갑자기 스피드론 증기장비가 괜찮았을 것 같다 하얀 엔트로피 왜죠 왜요 어째서 왜요 무엇을 위해서죠 아야야야야야야 제가 너브픽을 거지가쳐서 그런가요 가그나 뜨나 똑같겠다는 뜻인가 아야 이 이벤트에서 육강력 뜨면은 너무 남방세 슬램떠 쓰면 개구리였는데 무한서수는 육강력 잡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요 여기서 독발을 갑분 갑분독 아 아 부적들 어차피 상자 안 열건데 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쬐깍쬐깍 졸려부쉈다 여co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냐 그러게요 그러게 살려줘 됐어 골암가 아이고 이걸 고래를 보내 포션 빨리 먹자 아이고 이런 뭐야 뻗었어 댐야 나왔으면은 쉽게 잡았을텐데 메아리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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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 이중시장 나오겠지? 냉정한 디스크도 있겠다 일제 포션 안 돼요 아닌가?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나? 핸드 좀 임마 애매하게 1뎀씩 맞는거 보소 흠 흠 흠 펜터그래프 펜터그래프 킹터 갓네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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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반갑 포션 포션은 반반 쓰도록 하자 여기 반 다음 반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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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va! 이야아 ah.. 포션 둘 다 먹어야되다 아까 이중스턴 안한 그 잘못인가 아니면은 시계를 언제 봐야되지 아 기계학습에 회화 쓴 아우 짜증나 도노데카 너무 박산데 전투를 포기 내 기존 많이 싸놓을 방법이 없나 그냥 티를 계속 넣었고 아이 드로우 아까 제거 룰을 넣을게 아니라 저걸 넣었어야 했는데 저 뭐냐 드로우를 넣었어야 했는데 재활용 도움만 해봐대 단턴은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기고 얘는 잡았네요 다음 보스가 뭐가 나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취소를 더 해봅시다 아우 뚝땡땡 후파탈팽이 내가 쟤거 아니냐 어저께 저 사운드에 사운드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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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이제부터 훅 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세 장씩 쓰면서부터... 이번 턴에는 턴 넘겨야겠다. 드로 감소... 야, 잡네. 이걸... 달팽이 허접색... 호파 딜 센 거 보소. 19분... 아, 약간 머버리만한 마나수도... 시드에 머버리 없었으면은... 10분 때 깼겠다. 이 똥댁으로 심장을 어떻게 가요? 무릎에 화살을 맞아서... 약간... 아까... 아까 편향 줍고... 재발향 대신에... 걷어내기... 아니지... 걷어내기가 아니라... 저거 뭐냐 저거... 그거 있었으면 나왔을까? 잘 모르겠고... 내데 em... 저거... 눈에 Meredith을... 갑자기 없는...